오늘 같은 이런 경제일지는 굉장히 그 복이 많은 그 쥐날입니다. 돈복 전개나 그 운세 전개가 주변의 그 우호적인 그런 상황과 또 많이 그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. 우리가 그 무슨 일이나 또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또 크게 그 성과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 기울이는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운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. 운이 그 따라주지 못하면 그 항상 끝이 그 아쉽게 또 마무리가 될 겁니다.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쥐날은 운이 그 받쳐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날은 그래서 작게 그 뭔가를 우리가 시도를 해도 의외로 그 결과가 또 만족스럽게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. 외국의 그 어느 그 관찰 카메라 프로에서 그 본 기억이 나는데요. 일종의 그 실험 카메라 겸 그 몰래 카메라가 되는 셈이죠. 회사의 그 어떤 창업자가 그 노숙자로 변신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회사 앞에서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그 직원들을 상대로 그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. 그 시간이 그 바쁜 출근길이다 보니 그 대부분 그냥 직원들은 무수를 하고 지나가는데요. 그 중에 그 유독 그 어느 한 직원이 다정이 그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. 창업자 눈에 그 퇴성스푼 그 싹이 보이는 그런 직원으로 그 눈두장을 박아둔 거나 그 마찬가지니까요. 창업자에게 그 친절을 베푼 그 직원의 그 직장 생활은 탄탄대로를 걸었겠죠. 오늘 같은 그 경자일진이 꼭 그런 일진입니다. 경자일진 속에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베푼 작은 그 선의가 큰 그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같은 그 이런 쥐날에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긴다고 합니다. 또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도움복을 부르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도움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경자일 행운 진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도움복 터지고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받는 멋진 거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